야구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회사 스튜디오를 직접 손봤다 원래 팟캐스트 제작을 위한 방음 공간이었는데 최소한의 비용과 약간의 땀방울로 이쁘게 꾸며 보았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마치 악덕 사장 같은 웬 커튼을 달고 있는 건가요? 어른을 부려먹고 있는 검정색 벽이 칙칙해 보여서 커튼을 설치하는 중이다 커튼봉이 혹시나 내려앉을까봐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고 있다 벽도 천장도 가벽 형태라서 좀 걱정되긴 한다 다양한 직업을 두루 거친 우리 부장님은 척척 박사다 스튜디오 만드는데 몇 천만 원이 되거든요 저희는 공짜로 해결합니다 카메라와 조명은 갇혔고 커튼은 활용점정이랄까 커튼봉 고정은 끝 커튼 주름을 펴는 작업을 했다 원래 다리미는 각을 잡을 때 쓰는 거 아닌가요?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펴지죠? 성능 좋죠? 아우 35,000원 자 이거를 몇 번을 해야 될까 아 이게 여러분에게 좋은 퀄리티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각이 진대가 꽤 많이 보이네요 그쵸 한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접힌 게 아니었네요 땀 때문에 지금 더러운 거 아니에요 킴킴킴킴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